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의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브리핑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핵개발이나 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거의 모든 종류의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거나 이미 배치해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상원이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역대 대북제재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연방상원이 10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참석의원 96명 전원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역대 대북제재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북금융과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됩니다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 거래도 제한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두 번째 경선 뉴헨프셔 프라이머리가 열렸습니다 프라이머리에서는 민주당 버니 샌더스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 승리를 거졌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치러진 뉴헨프셔 프라이머리 아이오와 코커스와 함께 대선 풍향제로 불리는 선거에서 샌더스와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의 샌더스는 60%의 득표율로 38%에 그친 힐러리를 22%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공화당은 35%의 득표율을 올린 트럼프 후보가 득표율 16%의 존 케이시 후보를 19%포인트 차로 눌렀습니다 따라서 지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선전 끝에 석패한 샌더스는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더욱 거센 돌풍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샌더스는 뉴헨프셔 승리 직후 수 시간 만에 26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금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힐러리 클린턴의 행보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국적인 지지율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이번 경선의 패배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는 아이오와에서 크루즈에게 당했던 일격을 단번에 만회하며 다시 돌풍을 점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더욱이 크루즈와 루비오를 큰 폭으로 누름에 따라 향후 레이스에서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승부회장은 오는 20일과 27일 네바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펼쳐지고 3월 1일에는 12개 주가 동시에 실시하는 슈퍼와요일 경선이 이어집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지난 월요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설날이었죠 뉴욕시 공립학교는 설날을 맞아 사상 처음으로 휴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테너플라이 초등학교 설날을 맞아 음악회 공연이 한창입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도 하고 연주가 끝나자 큰 박수로 격려합니다 교실에 마련된 또 다른 행사장에서는 한국 전통놀이가 한창입니다 난생 처음 윷놀이도 해보고 다른 쪽에서는 토오놀이가 인기입니다 종이로 접어만든 딱지치기와 제기차기까지 오늘 하루 한국의 전통놀이를 마음껏 경험해봅니다 오늘 설날을 맞아 뉴욕시 공립학교는 사상 처음으로 휴교했으며 뉴저지 지역도 일부 학교가 휴교에 동참했습니다 명절날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노르두에 위치한 은혜 요양원 세종 솔로이스트가 요양원의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귀에 익숙한 전통음악은 아니지만 손자, 손녀 같은 젊은이들의 방문이 반갑고 고맙기만 합니다 너무 뜻깊은 것 같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좋은 음악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드려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설을 맞아서 이렇게 거동이 어려우셔서 음악회를 못 오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뵙고 음악을 선물하면 좋겠다 음악을 함께 나누는 그런 취지에서 여기 와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게 됐습니다 오늘 나눈 콘서트를 가진 세종 솔로이스트는 오는 13일 오후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장애우들을 위한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저지주의 빈곤층 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7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뉴저지주 상원에서 연장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장안이 통과되면 약 3천 명의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저지주 상원 소위원회는 4일 주정부 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 연장안을 가결시키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낮거나 몸이 불편해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지병으로 인해 가족들의 생계를 돌볼 수 없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주정부가 임대료를 임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뉴저지주 복지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오는 7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장안이 통과되면 연간 1,550만 달러가 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 예산으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약 3천여 명의 수혜자들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가 완전히 오픈됐습니다 우선일자에 관계없이 노동허가서를 받은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취업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를 비롯한 취업이민 모든 순위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가 완전 오픈됐습니다 취업 3순위를 포함한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3월에 1단계인 노동허가서를 받은 경우 2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워크 퍼밋과 사전 여행 허가 신청서도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영주권을 받기 이전이라도 합법적인 취업은 물론 외국여행도 가능해졌습니다 취업 3순위는 또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도 2016년 1월 1일로 공시돼 전달보다 3개월 진전됐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는 사전 접수 허용일자가 전면 동결됐지만 영주권 판정일자는 소폭 진전했습니다 특히 가족 1순위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부문 영주권 판정일자는 한 달 앞당겨진 2008년 8월 8일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립대 법대와 시민참여센터가 공동으로 무료 이민법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대행 등 이민 관련 모든 사항과 관련해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9일 이민자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뉴욕시립대와 함께 한국어로 무료 이민법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사회의 프로그램 아웃리치를 담당하고 뉴욕시립대 법대 측은 뉴욕주에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9일부터 오는 6월까지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시민참여센터 측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대행 등 이민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며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이민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료 이민법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예약하고 시민참여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도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퀸즈와 맨하튼 두 곳에서 정기 무료법률 상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조세당국의 세금 추적을 피하는 고소득자들이라는 분석입니다 연방국세청이 8일 발표한 2015년 시민권 반납 명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153명이 넘는 한인들이 시민권을 반납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14년에 102명과 비교하면 51명 증가하고 무려 50%나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미국 전체 국적 포기자 4,279명 중 3.5%를 차지했습니다 한인 인구 비율은 미국 인구 중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국적 포기율은 매우 높은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한인을 포함한 미국 국적을 포기한 전체 국적자 또는 장기 영주권자도 사상 최다인 4,279명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적 포기는 2013년부터 3년 내리 증가세를 보이면서 최근 7년 사이 무려 18.5배나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적 포기자들의 상당수는 연간 소득이 9만 7,600달러가 넘는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등 해외 금융 계좌에 5만 달러 이상을 예치해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정보가 의무적으로 IRS에 통보되고 은닉 재산의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납세자들의 발에 불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달부터 개정 SAT 시험이 실시되는데 지문의 읽기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 영역에서도 상당한 읽기 능력을 요구하면서 아시안 이민자 학생들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오는 3월 5일부터 실시되는 개정 SAT에서 독해와 수학 영역의 읽기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형태가 새롭게 바뀌면서 독해 영역의 경우 지문의 단어 수준이 높아지고 지문 길이도 종전시험에 비해 길어지며 수학도 읽기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 비중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그간 읽기 능력은 부족해도 수학 영역에서 고득점을 받아 우수한 결과를 냈던 아시안 이민자 자녀들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의 경우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독해에서도 단순 단어 암기보다는 평소 독서를 많이 하고 글을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SAT 주관사인 칼리지보드 측은 예비 연구 결과 개정 SAT가 아시안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입장 증명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두 밤 최저기온이 화씨 10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섭씨로는 무려 영하 17도까지 내려갑니다 올겨울 지구촌 곳곳에서 기록적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저체온증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래 노출되거나 특히 음주를 하는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이 커집니다 되도록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KBN 뉴스 주간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